우와 우리 학교 급식 요즘 왜 이래 너무 좋잖아 우와 진짜 최고야 텔라 너 한국 와서 삼김 먹어봤어? 삼김? 그게 뭐예요? 이거 삼각김밥 이걸 삼김이라 그래 오우 삼김 난 먹어봤어 오 그럼 뜯는 법도 알겠네 이렇게 뜯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안돼! 오우 왜? 오우 김은 사라졌어 그렇게 뜯는 거 아니야 봐봐 여기 뜯는 곳 있지? 여기를 쭉 잡고 쭉 내린다 오우 한 바퀴 삭 돌려 그 다음에 봐봐 매직 마술 슉 그러면 오우 또 이렇게 잘 접고 또 슉 하면 짜잔 이렇게 삼김을 먹는 거지 오우 that's cool 우와 스팸마요 볶은 김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맛있어? 한입 더? 음 참지마요를 참지마요 참지말래 참지말래 여러분 참지마요 김밥 참지 말고 드세요 참을 수 없는 맛이야 오우 육개장 대박 면이 꼬들꼬들할 것 같아 우와 넓은 그릇을 만들어주고 오우 육개장이 꼬들꼬들한 이 맛 먹어보겠습니다 음 육개장 면발이 너무 쫄깃쫄깃한데 육개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면발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음 음 나는 짜파구리 골랐어 이건 많이 매워? 어? 그냥 그래 그렇게 안 매워 난 짜파구리 처음 먹어봐 맛있겠다 우와 어? 잠깐만 여기 껍질에 엄청 매운 거네 텔라야 괜찮아? 나 괜찮은데 우유 마셔 우유 우유 아휴 너 진짜 매운 거 잘못 골랐다 뭔가 매운데 맛있어 음 음 너 요새 매운 거 잘 먹는데? 좀 는 거 같다 간국에 있으면서 많이 잘 먹어 이제 얼 이제 조금 있으면 불닭도 잘 먹겠는데? 아직 불닭은 아니야 소세지도 먹어야지 우우 대박 케찹에 찍어서 앗 뜨거워 음 음 음 맛있다 소세지 나 소세지 좋아해 우와 음 맛있어 오늘 설아 학교 안 나온 거 후회하겠다 백설아 어디 갔어? 설아 엄마 따라서 시골에 잠깐 내려갔대 무슨 일 있나 봐 무슨 일? 아니 뭐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응 아 맨날 급식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내일도 맛있는 급식 나와라 제발 포이즈 와 오늘도 편의점 급식이다 오늘은 딸기 샌드위치 더 대박이다 와 나 오늘 급식이 제일 맘에 들어 최고야 너 저번에 배떡으로 급식 나왔는데 못 먹었지? 어 맞어 너네가 사진 보내줬잖아 엄청 부러웠어 어 근데 걱정하지마 오늘도 떡볶이 나왔는데 이것도 엄청 맛있어 오 오 비치 너무 귀엽당 헤헤헤헤 우와 와 치즈 떡볶이 맛있어? 나는 조스 떡볶이 골랐는데 오우 와 이 안에 순대도 들어있어 대박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맛있다 떡볶이가 살짝 매울땐 이 스트로베리 샌드위치 먹어주면 돼 음 엄청 상큼해 요즘 딸기가 많이 보이더라 요즘 딸기가 많이 보이더라 딸기 맛있어 음 난 떡볶이가 너무 좋아 떡볶이 떡볶이 음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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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매운맛 맛있어 오 우랜스다 요즘 이게 유행인가봐 요즘 이게 유행인가봐 우와 이렇게 한 다음에 빨간 쏙 하 하 맛있다 으 우와 으 크아 음 맛있다 근데 난 무엇보다도 이 돼지바가 최고야 오 맞아 딸기맛 오늘 그러 보니까 딸기 파티네 오 나 이거 맛 궁금했는데 우와 엄청 예쁘다 딸기 요거트 딸기맛 많이 나 완전 딸기 초코 맛있다 야 찰라야 오늘처럼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 급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다 음 맞아 나 학교는 너무 오고 싶어져 맞아 내일도 급식에 맛있는거 나왔으면 좋겠다 음 피자 나왔으면 좋겠어 피자 좋다 난 햄버거 나왔으면 좋겠어 오 오 사운드 베리 굿 오키님들은 급식에 어떤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의점 급식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1500개 이상이면 다음 급식은 베스트 댓글 메뉴로 준비하겠습니다 오우 배닛 피자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햄버거 오키 급식으로 편의점 음식 먹기 대천번 먹기 대천번 먹기 저 하늘의 날처럼 수두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 고맙습니다